최정현 지지는 사람들에게는 배우치는 가족들 어색한 가족에게는 꼭 바라볼까 봐 세대다 파워 곡이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축복해 로맨스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우울한 사람에겐 여행 같은건 성적한 여인에게 호기심 같은건 남자들에겐 여자친구 같은건 여자들에겐 남자친구 같은건 가끔씩 매일ents한 자자형 물려올 때면 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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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